자, 미나 잠깐 여기 서있어. 미나 이거 봐. 미나 이거 사진 찍는대. 조심해야지. 아우, 미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미나. 쟤 완전 여시다, 여시이에요. 아유, 여시야. 쟤 지금 엄청 피곤하거든요. 근데 저걸 지금 막 참고 참여해줘. 자, 사진 찍어줄게. 미나, 이쁜 짓. 이쁜 짓. 이쁜 짓. 아우, 진짜 피곤하다. 이쁜 짓. 하나, 둘, 셋. 미나. 애교 머리를 저렇게 내렸나봐. 머리가 길어서, 머리가 짧아가지고 안 묶여요. 저기까지. 너무 귀엽다. 미나. 어, 꺼졌어. 다 시켜야 되겠다. 다 시켜, 다 시켜. 진짜 예쁘다. 미나,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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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정말 피곤해 버렸어. 진짜 피곤해. 네, 사랑해. 에이! 사랑해. 자, 지금 피곤해서 보겠어요. 네, 피곤해서 보겠어요. 쟤 눕히면 그냥 잘게. 잘 거야, 막. 이렇게 꺾겠는데. 잘, 잘 날게. 잘 날게. 어, 지났지. 후. 후, 불어, 미나야. 어, 그냥 꺼졌네. 노래 안 불러? 아, 맞다. 해피 버스 베드. 잠깐만요. 미나. 미나. 가서 후 해. 아니,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노래까지 불러요? 어, 노래 불러야지. 할 거 다 해야 돼. 후. 어, 불렀는데. 후. 후해, 후. 아니, 노래 부른대매. 하, 비치다. 왜? 안 꺼졌어? 안 꺼졌어? 안 꺼졌다. 노래 부를까?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 뭐가 맘에 안 돼. 미나, 이거 불 끄는 거야. 후해, 후해. 후. 후. 후, 올라. 후, 미나. 후, 후. 후. 미나. 미나. 하나, 둘, 셋. 울어, 미나. 이거, 이거. 촛불. 미나, 촛불. 피곤해서 다 귀찮은가? 후해. 아, 됐다. 토끼야, 토끼야 한 번 해야 돼. 산떡이 떠오르냐. 어배를 가느냐. 보고 싶어당 케이크. 정신없어, 여보. 바꿔가지고. 아니야,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미나, 지금. 네, 빨리. 미나, 만지지 마. 기다려. 여기, 여기. 여기 칼 안 넣어줬나? 왜 칼이 없겠어요? 칼 안 넣어줬어. 아, 진짜. 칼 내 가지고.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우리 집에 있어. 칼이 있어? 미나, 케이크. 아, 그래요? 케이크 먹을까? 어, 케이크 먹자. 그래, 기다려. 맞아. 찍어준 거야, 이거? 칼 가지고 올 거야, 미나. 계속 놓고 하고 있는 거야. 머리 삥삥이 위에. 미나, 앉아. 앉아. 앉아, 여기. 자, 앉아. 야아. 여보, 자기가 미나 좀 한 번 안고 한 거 같아. 내가 참. 오류가 이렇게 말 것 같아. 한 번 더. 만, 만, 이게 두드리니까, 만으로. 우리 두드리니까. 많이 두드려. 우리 나이가 세상이 되고 있어. 그렇지, 세상이지. 여보. 너무 많이. 많이 먹었지. 하나, 둘. 오케이. 성현이 엄마들로 와봐. 네? 그래. 채연아. 네? 그래. 채연이 한 번 이제 사진 찍겠다. 서연이 아빠 이리 와. 우리 채. 야, 가. 한번 찍어줄게. 응. 엄마랑 일단 빠져 그러면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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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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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빠 도와. 하나 빼갖고 줄게. 네, 선생님. 가족 사진 아냐. 성현이가 빠졌지만. 애가 지가 린 줄 안다. 지희야. 너희 가족 사진 한 번 찍어. 민아 안고 한 번 찍어.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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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허. 얼른. 서연이가 나오다가. 안이. 아니야. 안이 걸린대. 가족 사진. 가죽사진 민아 저기 할아버지 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봐 민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아 저장면 하나 둘 셋 한 번 찍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됐어 잘 자르셨 너무 귀여워 저 한복을 돌 때 입혔어야 하는데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거 못 입혔어 원래 돌 때 옷이거든 엄마 이거 벗길까? 벗길까 이제? 벗기지마 드레스 입혀봐 드레스 입혀보라고? 아니 됐어 힘들어 힘들어 어 쟤 벗는대야 엄마 벗겼으면? 응 벗길까 잠깐만 아 이거 뒤에 테이프가 있는 거 아이고 케이크 먹자 이제 나 그 후크 갖고 왔어 그게 필요해 접시 아 딱 두 살 때 입는 옷인가? 아 이게 두 살이라고 이게 어디서 샀을 거야? 아는 사람한테 지금 옷이랑 옷을 다 져요 민아 조심조심조심 아 이거 애들 아마 한 번 입었을 거예요 애들 한 번 입힌 거 입겠어? 그 친구가 입는 게 얼마나 좋아 저 진짜 다 사야 될 텐데 내가 없땐 저 옷이 돌고 돌 것 같은데 아니 얘 이쁘게 이제 하면 동생이 갔다가 사줄게 아니 한 두 번 밖에 안 입지 케이크 줄 거야? 아빠 케이크 줄 거야 기다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덧 자르라고요? 응 아니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아니야 저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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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민아 기다려, 기다려, 민아 기다려 크림요? 오 마이 갓 응? 안 먹어 이제? 여기 접시 있잖아요 아, 엄마 갖고 왔구나 예전 같으면 민아가 저걸 입고 막 가만히 안 했었는데 요즘엔 가만히 있네, 신기하네 응, 진아 이거 바나나 줄까? 응 뭐 토마토? 야, 너는 진짜 진짜 너무 내추럴하다 수영 아니야, 수영하면 안 돼 오빠 이거 벗겨도 되지 이제? 그렇지, 얘 옷 좀 입혀서 잔티밭에서 복사지 하나씩이요 아, 그럴까? 그래 그래가지고 사자 민아한테 안 입을텐데 벗으려고 그래 아니야, 이거 입고 저 사진 민아 사진 찍자, 이거 옷 입고 복사진 여기서 옷 입고 사진 찍자, 민아 사진 찍자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여기서 여기서 찰까 어? 싫어, 이제 싫어해 시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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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나 입힐 좀 바꿀게 아니, 이게 바지 안 입거든? 어? 야 시어샤 처음부터 베끼는 게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그게 끝난 줄 알아, 절차가 응 시어샤 시어샤 하잖아 시어샤 나 이거 안먹어 아니, 난 안 먹어 나는 드셨으니까 나는 드셔 아니, 나랑 안 먹고 아니, 드세요 드세요 일단 잘라 놔, 부지 마 그건 나떴봐 혹시 모르니까 수박, 수박 좀 자르자 아니, 아니, 못먹어요 빨리 피해 응? 형도 있으지 않나요? 응, 나는 민아, 이거 먹어볼까? 아빠, 수박 좀 들어. 지웅아, 저 수박 좀 들어. 내가 들어올게, 내가 들어올게. 잘 뜨는 칼이 어디 갔나, 근데? 엄마, 이거 이제 큰... 생바라 가자. 아니, 엄마, 저것 좀 네모나게 잘라줄 수 있어? 한 번 파티 좀 하나만 해볼게. 수박. 민아, 기다려. 엄마가 옷 갖고 온대. 엄마, 이거 내가 하나 가져갈게. 자기야, 나 이거 진짜 익히고 싶거든? 나 이거 도와주면 안 돼? 민아, 지금 짜증이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 물일까? 물이야. 싫어, 싫어. 알았어, 다 벗어. 불편해, 엄청 불편한가 보다. 이게 딱딱하지? 이건 양말이야, 이건 신고 있어. 양말에 신고 있어. 저쪽 발, 저쪽 발. 민아, 이제 편한 옷 입자. 편한 옷. 편한 옷. 편한 옷.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입어, 이거 입어. 입어야 돼. 이거는 그냥 민아, 자먹어, 자먹어. 이거는... 야,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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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 더우니까 벗겨. 바지, 바지. 바지만 입자, 바지만. 바지만 입어. 민아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바지, 바지. 아, 이bn. 민아야, 이거. 이거 봐. 이러면, 미나를 오늘 7시까지로 계기는 거야. 해, 바로 다이어트. 그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그 생각하면 안 되는데. 므나를 오늘 7시까지로 계기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어? 충분히 가능해. 어, 민아 간지러워. 다시 시작. 신발 구워야 되겠다. 민아, 아빠 신발 가지고 기다려봐. 신발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민아, 민아.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나지 않나? 저기 있다, 찾다. 서현이가 얼마 안 남았어. 신발! 안 젖었어? 괜찮아. 이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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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신발 찍자. 똑바로 앉아봐. 보석 다 말랐네.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럼. 이 쪽발도. 그건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거. 그건 안 프린이.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이쁜. 됐다. 됐어? 네? 민아? 됐다. 자, 민아 내려가자. 예! 이쁜! 아이, 편해. 아이, 편해. 아이, 편해. 자, 그럼. 민아, 민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물 어떻게 빼? 내뱉을게, 내뱉을게. 민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노. 민아, 노. 한글덕이 들어가지. 민아, 놀아, 잘한다. 프린이 비벼ourt. 네, 빠져들어. 다시 해서 한번 압구해. 주방전소화는 얘는 한번 했잖아. 민아, 엄마는 토마토지로 빠지지. 꼭 pet water. 꼭 pet water. 꼭 pet water. 에, 꼭 pet water. 익숙한 거예요. 응, 수금은 찻잖아. 다 됐어. 미나 뭘 하지마 그만해 미나 케이크 먹자 미나가 좋아하는 케익 미나 수영 내일 하자 아빠랑 내일 수영장 가자 누구 맘대로 아 힘들어 겨울에 미친 지랄이지만 낙엽하고 여름에도 희랄맛이 있으니까 집사람도 저걸 얼마나 좋아해 우리에게 이제 자유가 동화교 앞에 꽃을 흘려 흘려 전부 다 신으라고 좀 쉬나 싶더니 이거 엄마 해줄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케이크 먹어줘 아 좋다 네 네 네 어린이 배달이 누군지 막 달렸어 어 다시 달렸어 왜 안돼 잘 섞어야 돼 잘 섞었어 이거 솜씨는 씨를 뿌리신 거예요? 응 씨를 뿌리신 거에요? 이 씨를 뿌리신 거에요? 씨를 뿌리신 거에요? 씨를 뿌리신 거에요 씨를 뿌리신 거에요 생기다 말아. 응. 내가 했지. 걸음을 다 하네. 좀 봐. 걸음을 막 한 이 만큼. 아니, 아직 좀 봐. 나 또 봐. 미나가. 좋아, 안 돼? 걸음 맛이야. 헐. 미나, 미나. 미나, 미나, 미나. 미나, 미나. 미나, 미나. 미나, 미나. 네. 나 애를 좋아해? 이게 뭐고? 뭐지? 아니야, 아니야. 성격차예요. 남자들도 애 좋아하는. 그때두면 된다고? 응. 조카들이 다 귀여워. 아니, 근데. 귀여운 거 귀여워지는데. 애들 막 보고 막 이러니까. 애들 좋아하는 거잖아. 커 있는 애들 좋아해요. 근데. 미나, 위에 위에 위에.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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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미나야표, 조카들아. 엄마. 미나, 이거 하고 있을래? 미나야의 하고 있을래?? 여기가 안 돼. 나 말해. 나중에 확인jet까지 희망 Carson. 이막. 이낙지 못 참 calmingいき. 거의 incluso 나를 나왔지? 모범해 왔다. 저는 스멜히 돈을 하나 떠올리 Honor. 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들어오냐 하하하하 이해를 안다니 일단 사실은 내가 공공을 안다니고 저희도 같이 피워야겠어요 누군가 거기 갈 때 내가 많은 집에 있었는데 내가 어디 가다가 어디 가다가 아니 저기 저기 어디야 어디 가다가 갔다 오다가 어디에 저기 저 밥 먹고 갔다 오다가 저기 뭐야 거기 어디야 민아 민아 그거 먹는 거 아니다 지금 뭐야 시틀에 있는 거 태국 간장? 만리장성? 어 만리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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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밥 먹고 거기 거기 한국식품 뭐죠? 갤러리야? 어 갤러리야 시장 보고 그렇게 하고 그런다 이제 가면 조다 보니까 밥을 잣땅 먹었지 졸리지 양은 또 요새 또 양은 없고 있지 난 여기 다 가서 프린세스 박아래 여기서 그냥 가보고 민아 우와 와 그러니까 놀러 갔다 오니까 그런데 놀러 가면 내가 만약에 집에 있었으면 내가 갔다고 그렇게 먼 길은 안 보내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모님은 저기 멀리 갔다 오셨다 그럼 멀리 갔지 구실로 갔다 구실로 갔다 구실로 갔다 구실로 갔다 구실로 갔다 내가 저 나 돈 못 가게 하지 내가 집에 있었어 하늘 나 들리었다 구실로 갔다 구실로 갔다 구실로 갔다 힌트 아 1000명 아 그럼요 1000만 달리 오장 고실리 요새도 그래. 너무 감사하다. 우리 누나가. 칼슈트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였죠? 더 안 돼. 옛날에 재환이 여기서 왔을 때 칼슈트 안 했다고. 아직도 안 돼. 예쁜 것 같아. 그니까 칼슈트 안 줘야 돼. 죽이는 거 진짜. 칼슈트 안 했다고. 폴리스 아직 잡혔으니까. 얘는 또 조그맣게 썼잖아요. 저런 감각. 칼슈트 꼭 해야 된다. 그냥 그거 떼줘. 그거 줘. 경찰이 그런 것도 어떻게 됐나 봐. 그냥 애들 이런 거. 무시히 몰라요.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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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완전 오늘. 흑도로 저기 할 때까지. 오늘 아마 일곱 시간에. 일곱 시간에 잘 거야. 자서 내려갈 때까지 안 일어날 것 같아. 풍성. 다가자. 시원. 다가자. 닦아. 목소리 좋아? 씨. 빨리. 빨리. 알았어, 어디 가자고. 민아 물 안 돼 민아 물은 또 안 돼 이쪽으로 와 민아 이쪽으로 와 민아 아빠가 잡아가자 여기 왜 이렇게 안 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민아 저북이는 여기 놔둬아야지 저북이는 여기 놔둬아야지 아니 민아 고래도 여기 놔둬아야지 아니 이것도 다 저기 놔둬아야지 민아 고춧가루 화장실이 안 돼요? 화장실이 안 돼요? 화장실이 안 돼요? 화장실까지 보시면 남편이 있어요. 한 2만 5천 부터는 매실하게 되더라. 화장실이 최고로 8천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하 화장실 100도 같이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지? 25천 분이란나? 아우. 생각보다 맛이 근데. 야 니가 만들었어? 아니 생각보다 이게. 마채?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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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레몬맛. 세브넛. 물.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수박. 수박 잘 먹었지? 하채. 수박 잘 먹었어? 괜찮아. 컵에다가. 조금씩 먹어야 돼. 아 여기다 먹자. 아니 여기. 이거 깍고 깍는데. 여기. 여기. 여길 볼 때는 여기 푸로치 카페 그런거지. 민아야 이거 되게 맛있어. 어? 어? 민아야 그거 같이 먹자. 수박 먹을까? 수박? 수박 먹을까, 민아? 민아 수박 먹을까? 수박 먹을까? 수박 먹을까, 민아? 민아 수박 먹을까? 수박 먹자 이리 봐. 수박. 민아 이거 먹어봐. 민아 이거 먹어봐. 진한 것 같아. 뭔가 맛이 조금 부족하다고. 소센터 먹을까? 아니야. 괜찮아. 수박 완전 좋아. 민아 수박 먹어. 민아 수박 먹어. 네. 민아 이거 먹어봐.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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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바쁘셨다고? 너무. 민아 괜찮아. 민아. 민아 수박. 민아 수박. 민아 수박. 아니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민아. 수박. 어떻겠어? 아. 수박. 주박. 네. 우리 미안해. 완전 미안해. 민현우 왜 또 쓰게? 아. 민현우 왜 또 쓰게? 우리 돈 주달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